우리 마트로시카 하는거지? 으흠 마트로시카 내 속이 궁금하다니까 까보던지 알아서니까 뭔대라는 말은 지워치울테니까 이거 다 앞에서 12마리죠? 아 12마리인데 기네 너무 길어 아무래도 이거 배틀이잖아 배틀 좀 더 약간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 정확한 전략을 딱 그 딱 와닿고 되게 빡센 부분만 강점만 보여줄게 딱딱딱딱딱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그거 나한테 알려주면 돼 이제 그 같은 거 건 거? 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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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가 알려주면은 형이 좀 실한 여유 있을 때 그거를 다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근데 문제는 형이 여유가 없어요 아 맞네 어? 형 여유가 없어요 목걸팀은 지성이 정인이 나랑 우진이 그 다음에 프리배틀 때는 우리 이스트리아차 나가고 댄스팀 때 전원? 옙 오케이 벌써 1시 40분 있네요 하... 힘내다 근데 할 게 많아서 지금 얼른 빨리 해야 돼요 약간 평곡을 하려면은 어떤 이것보다는 좀 템포를 늦춰야 될 것 같거든요 아르하키 아르하키처럼 사실 되게 밝고 디스코 장르의 곡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하기는 너무 좀 저희 이미지와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 컨셉에 맞게 좀 어두운 분위기로 행복했고요 마트로시카 어떻게 하지? 일단 쑥쑥하는 거 랩팀 마트로시카 하는 거 엠말만 금방 편집하면 금방 하니까 그것만 하고 자면 될 거 같아요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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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이 형은 거의 매일 다섯 시까지에요 새벽 다섯 시까지 그리고 열 시 때 출근하고 저였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진짜 진짜 대단한 형이에요 벌써 1시 40분이네요 지금 시간이 이제 1시 45분이고요 곧 3시이라 이제 천천히 들어가려고요 편곡도 해야 되고 편집 뭐 음악 편집도 다 해야 되고 저희 또 리더니까 뭐 안무 안 맞는 거 있으면 계속 봐줘야 되고 네 제일 바쁠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정도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해야 할 거는 다 해내고 있습니다 난 포함 boleh 파이팅 어이 많고 어이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